5주, 1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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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주! 시작한지 얼마 됐다고 5주 분이 나실대? 닥치고 패나 돌리시지? 그러지? 그러지? 이거 돌리잖아요! 자, 로또 천만원 가요! 통 흔들면 4배라고 그랬죠? 3호! 할래? 왜 저기 한 장이 비어? 아 이거 누가 한 장 숨긴 거 아니야? 도박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미꽂히고 그래야지 그래 아 소심하지 않는 거지 뭐 누가 이래저래 한다고 생각해? 그나저나 이제 좀 한 편에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? 제가 타짜 가지고 놀고 놨어요? 안녕하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죠? 네 꽉 찬 보름달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명절하면 뽑아줄 수 없는 것이 또 화투 아니겠습니까? 가족분들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다 같이 입장 오셔서 택자 씨네 손 즐겨주세요 즐거운 생활 되세요